이 Frage 계란빵도 먹고 싶어요! 저희는 지금 명도개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라서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아! 대박! 아이스크림 주세요! 우리 뭐 먹을래 언니? 상큼한 거 먹을까? 네가 말했던 게 32cm! 맞아요! 왜? 32cm! 32cm! 우와! 이거! 32cm! 그래요? 그래서 맛 다 되는 거예요? 언니 망고만도 마시거나 껴줄 거예요? 그럼 누구랑 먹을까요? 아! 무슨 무슨 맛인가요? 이건 다 이렇게! 왜 다 이쁜 거예요? 왜 다 이쁜 거예요? 안녕하세요! 저는 요거트나 망고나 바닐라? 다잖아요! 요거트 먹을래? 네! 요거트 드세요! 뭐야? 망고 섞인 거 말고 그냥 요거트요? 네! 네! 31cm로 드세요! 네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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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! 2,000원이에요! 짱! 짱이에요! 33cm 주시네요! 진짜? 네! 33cm 주시네요! 33cm 주시나 있어요! 그쵸? 어머! 요거트 아이스크림 샀어요! 대박! 우와! 우와! 이거 봐봐요! 대박! 대박! 우와! 대신 기울이면 안 돼요! 네! 저 한 번 먹어볼게요! 감사합니다! 다 같다! 진짜 맛있다! 먹어봐요! 맛있죠? 내가! 내가! 내가 울려요! 고고! 근데! 키가 커야 먹을 수 있네! 난 카피 마셔야 하거든! ㅋㅋㅋㅋ 한번 돌아다녀볼래요! 저는 화장실 갔다오고 나서 배가 고파졌어요! 하윤이는 닭장 좀 할게요! 하윤이 닭장 좀 할게요! 하윤이 닭장 좀 닭장! 오! 진짜 맛있다! 맞어요? 한 번 먹어도 돼요? 소금을 한 번 먹어도 돼요! 일단 한 번 먹어도 돼요 하윤이 닭장 좀.. 되게 달다! 달다! 응! 유자닭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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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유자닭장! 달고 맛있어요! 또 맛있다! 또 맛있다! 또 맛있다! 또 맛있다! 매일 바다는 5,000원 딸기 들어가면 6,000원 우리 손님의 특별히 5,000원 드릴게요 5,000원? 저희 5,000원 해주셨네요 이거 진짜예요? 네, 진짜예요 따뜻해요! 많이 발라도 돼요? 많이! 먹다가 입 허는 거 아니야? 너무 달아서 감사합니다! 작 써봐 작 써볼게요 초코가 따뜻해요 진짜? 내가 따뜻하면 이끌고 싶어 대박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잠시만 진짜 맛있어 한입 더 먹겠어 나도 진짜 내 스타일이다 비싼 이유가 있네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떡갈비 완자 그렇죠 나 이거 할게요 누우세요? 이거 할게요 나 민영 떡갈비 완자 선택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? 아, 맛이 있어요? 매운맛, 순한맛 두 가지 있습니다 저 매운맛이에요 저는 순한맛과 매운맛 중에 매운맛을 선택했어요 소스 뿌려주세요 그래야 더 맛있습니다 소스를 많이 뿌릴수록 더 맛있다고 이거예요? 매운맛이에요? 고기가 매운맛이에요 고기 자체가 매운맛이에요 고기 자체가 매운맛이에요 아, 고기 자체가 매운맛이에요 소스를 맛을 맛볼게요 소스를 맛볼게요 맛있어 보이죠? 이게 무슨 소스인지? 네 저희가 지금 만든 거고요 고기 자체가 매운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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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? 이렇게요? 맛있겠다 맛볼게요 매운맛 떡갈비 완자 되게 상큼한 소스 향이 나요 갑시다 맛있어요? 찰떡 근데 많이 안 맵고 끈맛이 조금 매콤한데 끝맛이 조금 매콤한데 그거 봐야, 안 거우게 맛있어 맛있어, 맛있어 맛있다 나중에 꼭 제 돈으로 사먹으러 오겠습니다 몰래 잘 먹었습니다 아, 맛있다 상봉 진짜 맛있다 우리 노래가 여기 컵 터고 나오면 얼마나 맛있을까요? 양배추 오볼래? 양배추 오볼래? 우와 이거다 이거야? 이거? 이거 장난 아닌데요? 안에 양배추가 돼 비주얼 봐봐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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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이거 하나 이거 초이스 했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비주얼 한번 봐주시겠어요? 고기 맛있겠다 이게 양배추 오볼래? 안에 고기랑 양배추 같이 들어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양념이 많이 붙어있는 가운데로 빨리 맛을 해주세요 뭐 여기서 드시나봐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 컵 주시면 안되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나봐요 말을 하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유나 말 있지 못하는 유나 휴지 와 진짜 맛있어 저게 만드는 건 되게 신기한가봐요 사람들이 꼭 구경하고 있어요 만드시는 모습을 막 구경하고 있어요 이거 먹어 볼게요 이거 먹어 볼게요 양배추가 되게 사각사각하게 씹히는 맛이 있어서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약간 소스가 이게 달짝지근한 소스랑 머스타드 소스랑 버무려져서 제가 좋아하는 마요네즈도 어 맞아 삼박다가 진짜 완전 잘 어울리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 어울린다고 봄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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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